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학교폭력 유가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됐고, 원고인 피해자 측 유족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더 이상 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졌고, 거액의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권 변호사는 유가족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전체 변호사의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변호사 윤리 규약과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는 정직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A양에게 시작된 학교폭력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전학을 갔는데 2015년 졸업 후 서울로 돌아와 고등학교에서도 악몽이 계속돼 결국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선생님,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가해 학부모 1명에 대해서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재판을 맡은 변호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 지난해 9월, 10월, 11월 등 3번의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관련법에 따라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결국 학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고 어머니는 거액의 소송 비용만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논란이 계속되자 MBN과의 통화에서 유족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측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박주원 양에게는 학교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을 들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자 교사마저 전학을 권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2015년 고등학생이 돼 다시 돌아온 동네에서 악몽은 계속됐고 결국 주원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선생님, 교육청을 포함해 모두 3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무별론으로 일관한 학부모 A씨에 대해서만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년 소송의 결말은 허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족의 재판을 맡은 변호인은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혜 변호사.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번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학부모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주원 양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저 5억 원의 배상은 없었던 일이 됐고 거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변호사는 다니던 로펌을 그만뒀고 변호사협회는 징계 준비에 나섰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권경혜 변호사 관련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달 30일 유족층 얘기예요. 30일 협의도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현장에서 자필로 각서를 쓰고 잠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 이런 각서를 한 줄자에 써놓고선 잠적했답니다. 장윤성 기자. 사실은 지금 학폭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2심 제대로 출석 안 해서 이게 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큰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응도 논란인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문제되는 지점들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로 소송을 준비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한 건데요. 어찌됐든 이 재판을 맡아서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수행을 하는 가운데 세 번이나 불출석을 합니다. 앞에 도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이 돼 있네요.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안 하는 얘가 있냐.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고 거의 없는 사례인데 저분이 저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소 결정 재판에서 졌다. 어떻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임의대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저런 9천만 원은 무슨 기준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재판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이 억울한 학폭 피해자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재판 비용까지도 다 지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폐소가 되면 그 비용 부담도 생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 어머니께서 지금 청소노동자시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그동안 사실 권경애 변호사가 민변활동도 하고 또 조국 교수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흑서도 쓰고 하면서 정치권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패널로도 활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런 변호사를 찾아가면 정말 정의로운 결론을 내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믿고 맡겼는데 저렇게 황당한 태도로 일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인데 관련해서 기자들이 전화가 쏟아지고 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인권과 정의와 이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이 학폭 피해자 어머님이 어떤 입장을 낸 게 좀 며칠 전에 낸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해야지 허구헌날 정치만 떠들면서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두 가지 사안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대표 변호사. 같은 변호사에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유족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할 말이 없는 게 출석을 못 했을 때. 뭐냐면 재판을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출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일을 안 나간 거잖아요. 못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대리를 보내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기한다든지 사정이 있으면 만약에 시간이 겹치거나 이러면 연기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일 같은 거 챙기기도 하고 아니면 직원들과의 소통은 구글 캘렌더라든지 네이버 캘렌더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놓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승선을 할 수 있는데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뭐가 좋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각서를 써놨기 때문에 각서 금액만 받겠다 그러면 굳이 내가 보기에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더 받겠다든지 아니면 저 금액도 안 준다든지 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전에는 그동안 인정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성실하게 한 거에 대한 어쨌든 위임 계약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건데 이런 잘못을 했어도 손해배상을 만약에 두른 상이 돼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1심에서는 한 분한테는 5억을 이겼고 나머지 많은 분들한테는 패소했잖아요. 항소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뭐냐면 1심에서 이겼던 금액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반드시 그러면 5억에다가 다른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그 금액까지 다 물어내고 내 재판비용까지 다 물어내라 청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대체로 보면 인정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실효적인 수단이 될지 모르겠고 유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변협에서는 징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에 반개한 거니까 모르겠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각서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으로 해결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변협에서 징계하면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지금 징계 종류가 정직도 있고 재명도 있고 연구재명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 여기 지금 변협 쪽 관계자의 설명이 있는데 오는 10일입니다. 상임 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직 개시한 것도 아니고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이거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부분은 아마 징계 절차는 진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직권으로 할 경우에는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변론길로 안 나간 건 변호사들이 변명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100% 거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좀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일을 어떻게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징계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일 날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때도 주목을 좀 하겠네요, 많은 분들이.